네 반갑습니다 권지성입니다 오늘 저는 창조신학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신학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우리가 창조과학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신학과 창조과학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내용은 질서가 있고 또 조직적인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죠 또 세련된 문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매우 거친 내용들로 질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수선한 형태로 저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단 나이디치라는 학자는 1장에 있는 내용은 매우 도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2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농촌, 시골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은 보통 제사장 문헌에 속하는데요 보통 제사장 문헌은 성전 그리고 성막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개념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질서 있는 창조에 대한 내용도 제사장 문헌에 가깝고요 2장에 있는 내용은 매우 비제사장 문헌에 가깝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창조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제사장 문헌이건 비제사장 문헌이건 고대 근동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에 대한 그들만의 관점과 그들만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창조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개시로 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1장에 2장 또 구약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추성을 해서 숫자로 환원해서 보면 대략 5천 년에서 6천 년경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곳에서는 지구가 6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좋다 나쁘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조과학은 과학이지 않고 과학일 수도 없고 창조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니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창조론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자들이라는 책이 세물교 플러스에서 로넛 넘버스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왜 이 창조론자들,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이것이 어떻게 유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것이 왜 사이비인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저술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창조과학을 내가 니케아 고백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뭔가를 고백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것과 창조과학은 다른 개념인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여호와를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출간한 시기가 포록이에요 왜 포록이냐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폐망과 그 아픔의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멸망한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그 성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호와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창조주로서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신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문 8장은 창조신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주가 만들기 전에 호크마와 함께 여호와는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로서 그리고 호크마는 실제로 그 관계에 개입한 존재로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많은 다른 개념들이 신구약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단 하나도 통일되고 일관된 개념으로서 창조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룡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혹은 세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는지 또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한 것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를 이해를 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지성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설과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하여서 밝혀내고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신비를 우주에 대한 신비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계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이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통토 중세시대 때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이런 과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저작들이 한국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또 교단의 사람들이 그런 책을 전혀 읽어보지 못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가끔 저도 겪는데요 최근에도 박영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상당히 부당한 징계 조치를 겪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신대에 박영식 교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분이 쓴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라는 책을 한 권 읽어본 게 전부고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분의 창조신학이라는 책이 출반됐고 그거와 관련돼서 많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분이 반박목 같은 것들을 낸 기사가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박영식 교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신대 총장이 황덕형이라는 분이 총장이신데 백운주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박영식 교수님에게 징계 요구서를 통해서 중징계를 지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신학교와 다른 단지들도 지금 성명서를 준비하고 박영식 교수님은 좋으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한국기독교교양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또 한국기독교교양학회 회장이라는 분이 민경식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신대 4일 시어운신대 이사회가 이 학교 교양학부 박영식 교수에 대한 교단의 창조론과 배치된다며 중징계를 지시한 것과 관련 박 교수는 교단의 창조신학과 같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학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조사위원회가 요청하여 박영식 교수가 밝혀졌던 것처럼 제가 중략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창조신학은 그가 속한 대학과 교단을 넘어 우리나라 다른 개신교 교단 신학자들의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의 신학이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의 신학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일부가 그의 신학을 왜곡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한 성실한 신학자의 연구 결과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 곡해되어 뛰어난 신학자를 징계하려는 대회까지 이런 대회에 기쁜 유관과 비통한 마음을 표한다 이것은 신학적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탁월성을 자랑해오던 서울신학대학교의 역사와 배치될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도움을 받던 다른 개신교 학자들에게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박영식 교수님을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독일에서도 공부하시고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중징계를 지시하면서 징계 요구서라는 게 있는데 박영식 교수님이 해명한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해서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이시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보다도 더 보수적인 신학자이시라는 느낌을 받고 어디가 문제지?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한참을 찾았었는데 제가 이분이 쓴 반박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제는 박영식 교수의 저작물에 대한 신학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의견인데 박영식 교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뭐 이렇게 요약을 받았고 거기에서 검증위가 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다 시간간에서 정리하기 힘든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본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니케아 콘스타티노플 신조와 사도신경에 명시된 것처럼 성서와 초기 교회의 전통을 따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화하며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믿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았냐면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교회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와 계속적 창조로 구분되며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보존하시며 피조물과 협력하시며 또한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는 창조에서 종말로 이어진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과도 일치하며 현대의 주류 신학자들 위르겐 볼트반,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미하일 벨커, 크리스티안 링크, 알리스탄, 존 폴킹훈, 한스 퀸 등의 견해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창조와 관련된 텍스트들을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뒤로 좀 많이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번에 보면 우리가 과학적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비롯한 과학적 모델링과 개념들에 익숙해야 하듯이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언어적, 문학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서에 관한 선지식을 무시하고 본문을 해석한다면 신학을 무의미한 작업으로 취급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문자주의나 근본주의로 기울어져 우리의 신앙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조롱꼬리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AI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타면서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온갖 과학적인 사고를 다 하면서 교회에 오면 거의 중세시대 사람이 돼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6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걸 공룡뼈가 왜 있느냐 하나님이 공룡뼈를 땅에 집어넣다고 해요 웃으시죠? 그걸 믿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교사님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에 슬픈 내용이죠 그 다음에 7번에 뭐라고 말하나요? 검증위는 저의 창조신앙이 성결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성결교회의 창조교리는 기독교 일반의 창조신앙과 다를 바 없으며 창조된 피조물이 주된 관심이 아니라 창조도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와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이미 성결교회의 사보라고 불리는 이명직 목사님께서는 종교와 과학은 서로 투쟁할 것이 아니며 충돌의 원인은 종교와 과학을 배척하고 과학이 종교를 불신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구스티니스와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신앙과 과학의 수준을 구분해 주셨으며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 6천년에 붙잡히지 않고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개방된 자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레포메이션 관련된 교단 굉장히 보수적이고 오른쪽에 있는 교회들도요 그들이 기본적으로 6천년 전에 창조했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또 DM은 뭐라고 되었냐면 이와 관련하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게 가르침을 주셨던 전성용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데이빗 퍼거슨의 우주화 창조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신대에서 10여 년 전부터 교양필수과목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의 이해는 창조와 진화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하며 몰트만과 샤르댕의 창조와 진화 이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덕영 총장께서도 자신의 논문에서 무심론적 과학주의의 도전에 맞서 신학과 과학의 대화의 중요성과 함께 진화적 창조론의 거장인 폴킹혼의 견해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검증이가 말하는 성결교회 전통이 단순히 초기 성결교회로 회개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제가 앞서 밝힌 창조신앙은 현재까지 형성된 성결교회의 신학 전통의 편성화에 더 풍성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화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진화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극단적인 창조론, 극단적인 진화론 두 가지가 다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윈의 경건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코너, 커닝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고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창조론과 진화론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창조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면 어때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주라고 말씀으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저는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설령 창조가 그렇게 말로 한꺼번에 확 다 생겨나서 6천 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진화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게 그건 팩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저는 창조의 신학에서 동현 2018년 과학주의 무신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인은 이를 관가한 듯 보입니다 더 나아가 검증인은 자연주의적 진화이론이란 이 개념을 과학적 진화이론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개념적 혼동에 빠진 듯합니다 검증이가 사용한 자연주의적 진화이론이라는 개념은 진화이론에 의존한 무신론적 철학 또는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진화이론이라는 개념은 완전 무신론적이고 그런 무신론적인 철학에 급안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과 철학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관성의 법칙이나 중력법칙은 자연 법칙이지만 이를 근거로 하여 이신론을 전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무신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성의 법칙 자체를 무신론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며 간단하게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정신병에 걸리면 약 먹어야죠 약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신하는 겁니까? 과학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준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구분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기 상의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연대를 6천 년으로 보고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생각하는 창조과학의 젊은 지구 창조론의 입장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검증위는 제가 창조과학을 사이비과학으로 평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을 사이비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유사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기 또 좋은 책이 있어요 최초의 7일이라는 책인데 존 네덕스 같은 책입니다 이 책도 한 번 그래서 요미라고 하는 개념이 날, 원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르게 히브리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창조과학의 주요 개념은 여기서부터는 창조과학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아까 설명해드린 그 책들 중에 나옵니다 창조론자들의 책에도 나오거든요 1938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멤버들로 구성된 홍수지질학회 DGS의 논리를 따르며 성서의 무엇성에 근거한 문자주의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서 무엇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칼빈주의자였던 벤사민 워필드는 진화론의 진리에 가까우며 성서의 창조와 대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칼빈의 창조론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계속적 창조를 주장한 칼빈을 옹호하며 그를 진화론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개방적 태도와는 달리 창조과학은 자신들의 창조설이 과학이론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보금주의 과학자들의 모임인 미국 과학자 협의에서 분란을 일으키자 안타깝게도 과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창조과학을 사이비과학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법정에서 창조과학은 지적설계론과 함께 과학으로 인정받고자 몇 차례 법적 소송을 감행했지만 1980년대 아칸소와 루이지에나 재판에서 최근 도보 재판 2004년에서도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철태를 맡게 된 것입니다 위르겐 몰투방과 더불어 현대 개신교 신학을 대표하는 판넨베르크 그는 자신의 신학체계를 3일체론적 창조론을 정기했는데 그는 지구 연대 6천년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의 견해를 장난스럽다고 경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08년 독일교회협의회는 독일 공립학교에서 창조과학과 직접설계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들의 가르침을 잘못된 길로 규정했고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의 근본주의는 성서의 창조 본문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성서 본래의 역사적 명약을 무시하고 본문의 의도를 국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장 탄생 1장에 있는 건 그대로 믿으면 왜 레위계처럼 짐승을 불태워가지고서는 짐승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안 합니까? 교전에 계신 분들 꼭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주의라고 한다면 그렇게 문자주의를 신뢰한다면 더 나아가 창조과학은 현대과학을 부정함으로써 신앙과 과학이 마치 양자택일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면 결국 이들의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성서 이해가 건전한 창조신앙을 해치고 되레 아이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뒤에 있는 안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6천년설을 고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천문학적 독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이 올이라고 주장하는 창조과학자가 있는 한 창조과학을 사이비과학이라고 보는 통속적인 견해 효과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좀 말하는데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하면 성결교회의 이명진 목사님도 지구의 나이를 6천년으로 보는 견해와 함께 수백억 년에 이른다는 당시의 새로운 견해에도 열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뒤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이라는 저술을 통해 창세기 1장 3장에 대해 매우 상세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재발견을 통해서 종교계획이 시작됐죠 시간이 지나면 칼빈의 경우에 여러 차례 다시 고쳐서 됐습니다만 그의 문자적 해석은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매우 영적이고 논리적이며 또한 철학적인 해석입니다 넘어가고요 18절 18편 번에 검중이는 해석 없는 문자주의를 검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10편 119편 73절에 주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라는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못해 손으로 당신의 손을 집어넣어 나를 빚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닐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는데 많이 넘어가서 뒤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결론에서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신학은 설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질문과 도전에 직면하여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책임적이고 소통 가능한 언어로 헛솟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믿기에 창조와 진화의 주제에 관해 교육함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성결교회의 교리적 입장에서 명확히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는 검중이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검중이의 구성과 신학적 오해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저는 한국교회와 성격교회를 위한 신학 작업의 중요성과 학문적 언급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시간 이 내용에 대해서 막 열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자주의,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의 폐해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학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소신을 펼치고 책을 쓰고 저술활동을 하고 철저하게 성결교회와 교단의 교리와 사상을 믿으면서도 자기만의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학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일까 첫 번째는 그럴 수 있겠죠 진짜로 진짜로 이 사람이 말하는 교리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박영식 교수의 반박문을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미 상당히 많은 성결교회의 목회자라든지 신학자들이 지구가 6천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거나 그런 다양한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열린 입장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해 왔어요 첫 번째는 아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박영식 교수님이 거기 계신 분들한테 찍혔나? 이사회에 찍혔나? 말을 안 들었나?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그냥 의견으로 한번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단신학교에서 교단과 학교가 지향하는 신앙 고백에 맞게 학문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그것을 서약서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분의 신학과 신앙이 성교교 교단에 일치하는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학문활동을 하는 학자를 이렇게 찍어서 사람을 못살게 구는 행태가 저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조 신학과 창조과학에 대한 내용을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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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